5분마다 지구에 대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행성의 생활환경은 45억년 전과 거의 똑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때는 작은 바다나 해양이 부글부글 끓고 번개가 여기저기서 번쩍였고 지각판의 변동이 일어났으며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터넷도 없었고요. 지구는 생명체가 조금씩 생겨나는 와중에도 마치 펄펄 끓는 거대한 가마솥 같았습니다. 만약 또다시 지구가 들끓기 시작한다면 우리 행성에 사는 생명체들은 대재앙으로 전부 죽거나 파괴될 것입니다. 음... 계속되는 대재앙이라 해치지는 않을 겁니다. 상상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조그마한 지하 벙커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진계가 몇 분 안에 강도 7의 지진이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네요. 커다란 방수 백팩을 싸서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지하 벙커는 지진에 안전합니다. 지진의 운동 방향과 같이 움직이는 만큼 당장은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구호품이 부족하니 이 피신처를 떠나야 합니다. 게다가 어제 라디오에서 관측자들도 전부 남쪽으로 피신해야 한다고 했었고요. 라디오에 나온 좌표들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또 새로운 재앙을 겪기 전에요. 벙커 문을 연 여러분은 사막 한가운데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태양은 회색빛 하늘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땅은 흔들리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집도 빌딩도 없고 여러분 머리 위로 떨어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완벽하게 균형을 잡으며 걷고 있고 지진 때문에 발을 다치지도 않습니다. 꼭 트램펄린 위에서 뛰는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땅에 생기는 깊은 틈이 위험요소지만 여러분은 쉽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칸에 아침 몸풀기를 끝내고 나면 아침밥을 먹을 차례입니다. 배낭에서 통조림 한 개를 꺼냅니다. 다음 재앙이 닥치기 전까지 시간이 몇 분 있으니 음식을 먹으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증조할머니가 말해주신 것들을 되새겨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 지구는 여러 대륙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곳에 살았지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각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온과 기압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나 모든 도시들이 폐허가 됩니다. 쓰나미와 홍수가 남은 잔재들을 쓸어가 버렸죠. 화산재는 햇빛 한 점 보이지 않게 하늘을 가립니다. 산불은 나무들을 전부 파괴시키고 폭발은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이런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았고 여러분은 바로 그 천운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칠 때쯤 또 다시 땅의 흔들림이 느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동할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세계를 여행합니다. 살아남기에 더 안전한 방법이라 여기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작은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방랑의 연속이지만 너무 겁내지는 마세요. 자연재해를 겪는 동안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자들은 하나같이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는 데다 체력도 뛰어나게 단련된 사람들인 거예요. 남쪽으로 수 킬로미터를 달리다 갑자기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여러분은 얼른 방독면을 씁니다. 지진 때문에 담수가 올라옵니다. 토양에서 지표면으로 이산화탄소가 흘러나오고요. 방독면을 쓰면 편리하지만 빨리 달리기는 어렵습니다. 저 멀리에 초록빛의 숲이 보입니다. 불에 타지 않은 드문 곳이네요. 방독면을 벗고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의 그늘을 피신처 삼아 나무 밑으로 갑니다. 이 푸르른 지역은 초목이 가득합니다. 알록달록한 꽃들, 딸기, 베리류가 여기에서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옥한 땅은 화산 주변에서 나타나니까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 마그마를 뿜어내서 초목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 멀리 높은 산이 보입니다. 화산이에요. 지하 땅의 압력이 올라와 폭발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은 딸기를 챙겨서 최대한의 속도로 이곳을 달아납니다. 분화구에서 용암이 흘러내리고 숲은 불로 뒤덮입니다. 배낭에 접어뒀던 킥보드를 꺼내 펍니다. 그리고 활활 타는 산에서 될 수 있는 한 재빨리 달아나죠. 하늘은 화산재로 뒤덮였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세네요. 바람결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쪽으로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작은 삽을 꺼내 땅을 팝니다. 땅이 건조하지만 몇 분 안에 작은 골짜기를 파낼 힘 정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피난처에 얼른 몸을 숨기고 보호 텐트 속에 들어갑니다. 허리케인이 화산재를 다른 방향으로 휩쓸어가서 공기가 다시 맑아졌어요. 하지만 불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바람이 숲을 덮칩니다. 여러분은 산골짜기를 빠져나와 다시 방독면을 씁니다. 주변은 연기로 자욱해요. 그리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겁습니다. 허리케인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죠. 허리케인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바다 표면에 부딪혀 대기권으로 올라갈 때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분명 물이 있는 거예요. 잘 됐어요. 여러분은 목이 마르고 열을 식히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뒤에서 괭음이 일어납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불길 위로 거대한 파도가 덮칩니다. 겁먹지 않고 백팩에서 구명조끼를 꺼내고 방독면을 벗습니다. 그리고 잠수 마스크와 오리발을 꺼냅니다. 파도가 여러분을 덮쳐도 허우적되지 않아요. 수년간 살아남아오면서 수영을 아주 잘하게 되었거든요. 떠내려가는 나무를 잡은 후 인내심을 가지고 홍수 대신 새로운 자연재해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5분 동안 번개로 번쩍거리며 어둡고 폭풍우가 치는 하늘 아래를 항해합니다. 파도가 쳐도 여러분은 남쪽으로 노를 졌습니다. 꽤 추워지고 있어요. 드디어 해안가가 보입니다. 땅은 아니고 얼음입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급격한 기온 변화를 가져오는 차가운 사이클론이 일어납니다. 꼭 남극에 있는 것 같아요. 눈과 눈보라로 뒤덮입니다. 엄청나게 춥지만 알루미늄으로 만든 담요를 꺼내 천천히 남쪽으로 걸어갑니다. 옷 안쪽에 구긴 종이들, 뽁뽁이, 면 조각 같은 것들을 넣으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벽 몇 개에 눈을 모아 넣습니다. 나중에 녹이기 위해서요. 얼굴에 고드름이 맺히지만 눈보라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밑에서 눈이 으스러지네요. 얼음이 녹고 물로 변합니다. 뜨거운 기운이 얼굴에 닿죠. 딱딱하고 건조해진 땅을 발견하고 하늘을 보고 시계를 봅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다시 어두운 구름으로 뒤덮입니다. 배낭에서 금속판을 꺼내 머리 위에 씁니다. 몇 초 후에 거센 비와 우박이 머리에 떨어집니다. 큰 우박이 금속판을 강타하지만 여러분은 차분하다 못해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땅은 축축해지고 우박은 녹아내립니다. 우박이 그치자 옷 속에 넣어둔 보온재들을 꺼내 배낭 속에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다랗고 가시 돋은 철사를 펼칩니다. 가시는 구리선에 쌓여있네요. 여러분은 그 막대를 서로 이어서 하나의 긴 안테나로 만든 뒤 땅에 박아두고 도망칩니다. 비구름 때문에 우박이 그치면 번개가 땅에 내리꽂힙니다. 더 정확하게 묘사하자면 갓 만들어둔 피레침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폭풍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피레침을 뽑고 다시 배낭에 넣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다시 올라옵니다. 녹은 눈을 마시고 사막을 돌파합니다. 다시 지구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대모험이 시작되죠. 지진, 이산화탄소, 화재, 홍수, 눈보라, 쓰나미, 번개. 이것들이 반복 반복 또 반복됩니다. 나침반에 의지하면서 이 여정을 계속하다가 몇 달 후에는 목표 지점에 도착합니다. 땅에 꽂혀있는 기다란 안테나를 발견했어요. 지하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표시죠. 이 도시는 몇 개의 벙커가 터널로 서로 연결되도록 지어졌습니다. 벽으로 방사선이 절대 통과할 수가 없어서 매일 일어나는 지진으로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구 핵에서는 열기가 나옵니다. 이 열기는 물을 끓게 하고 수준기를 형성하죠. 그리고 전기는 별도의 기지에서 생성됩니다. 사람들은 호수나 강에서 물을 추출합니다. 태양열 대신 이곳저곳에 설치된 자외선 램프가 사람과 식물에게 필요한 빛을 제공합니다. 지구에선 자연재해가 5분마다 발생하지만 여전히 땅속 세계에서는 인류가 숨쉬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있는지 받았어요.